들어가십시오, 선배님! 어, 안녕. 자. 너 기다렸어. 이게 뭘까? 내가 직접 만든 거다. 신세를 지면 반드시 보답을 한다. 내가 그렇게 배웠거든. 뭐 이런 걸 다. 아, 그리고 혹시 먹다 맛없으면 그건 너가 이상한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. 주의사항까지? 그래, 고맙다. 잘 먹을게. 응. 잘해봐. 또 보자. 야, 신세 좀 갖겠다는데 구질구질한 년을 만드냐? 정중히 사양할게. 왜? 뭐 하는 거야? 우리 천생연분인가 보다. 결혼할래, 나랑? 결혼할래, 나랑? 대체 그런 생각은 왜 하는 거예요? 우리 학교에서 날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라서. 아니에요. 너 싫어요. 제가